오늘 4월 3일 오전 5시 39분에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또다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는 최근 약 3개월간 무려 38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25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교해봐도 지진 횟수가 독보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시가와 현의 지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를 살펴보면 3월 13일 이시가와 현 인근 나가노현 남부와 14일 후쿠이에서의 지진을 시작으로 같은 날인 3월 14일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4월 3일까지 지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 현 지진의 시작이 3월 13일 나가노현 남부와 14일 후쿠이 지진으로 시작을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지역들의 지진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 니가타 지역의 지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4월 1일 이시가와 현 나가노현 후쿠이현 인근의 니가타 현에서 규모 5.0과 3.9의 강진과 같은 날 나가노현 북부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인 것으로 계절적인 것으로 봐서는 나가노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과 니가타 현의 지진 그리고 호쿠이 지역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호쿠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강진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48년 6월 28일 오후 4시 13분 일본 호쿠이현 레이오크 북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1948년 6월 28일과 2013년 3월 14일의 호쿠이 지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 지난달 3월 14일 발생한 호쿠이 규모 3.2 지진을 살펴보면 1948년 규모 7.1의 호쿠이 강진 발생 지역 인근인 호쿠이 평양동연단층대에서 지난달 3월 14일에 호쿠이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과 니가타현으로 지진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쿠이 평양 동연단층대는 호쿠이 지진을 일으킨 주 단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의 수많은 지진들과 니가타현 그리고 나가노현의 지진들은 어쩌면 호쿠이 대지진의 전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4월 6일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앞두고 발생하는 이시가와 현의 이러한 군발 지진들은 호쿠이 대지진의 발생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